그래도 이정도면 많이 버텼다 좀만 운이 좋았으면 엔딩 보지 않았을까? 당신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상하게 라디오랑 지도를 갖고 시작하면 항상 물난리 이벤트가 생기더라구요 일단 강동면 저쪽에 있고 라디오 어딨냐? 뭐야 이거 스크네 어 라디오 저기있구나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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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딸 딸 딸 딸 딸 딸 야 비교 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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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한거 같은데 마누라 마누라 아 맨 처음에 넣었다구요? 아 그래? 어 지도 없었는데 생긴거 같다 마누라 두명인가 보자구요? 뭐 인사하네 말도 안되는 얘기 지금 나가는건 아닌거 같애 정부가 우리 동네 보급품 상자를 뿌리러 온다고? 가볼까? 가보자 3일 헉 뭐야 이거 오오 야 이거 혜자다 이거 게다가 방독면도 이거 손상되지 않았어 방독면 끼어서 하나 보낼까 아무나? 방독면 끼어서 티미 보내자 너무 일찍 가는건가? 아 이런 아 이 엠병 나 물안준거 같은데 지금 물줘야지 물 나 물안주고 뭐했니 티미 나가자 5일째 하아 지도 지도만 있으면 된다 지도 목마른 배고픔 밥먹을 시간이요 가죽으로 만든 여행가방이 놓여져 있더군 가죽으로 만든 여행가방이 놓여져 있더군 열어볼까? 아니야 이건 좀 아닌거 같애 아저씨 1류 잖아요 좀 무서워요 저 많이 웃는데 평소에 2류처럼 너무 안웃으신다 아 그래요? 열어볼까? 열자 열어보자 연락을 한 놈 누구야 닉네임 뭐야 아 빈 영상에 반풍기 반풍기 구주님이 연락을 했다구요? 진짜? 돌로리스와 얘기를 좀 했더니 고민과 의심을 모조리 털어냈어 아 이거 약 줘야되는데 아 아니에요 아 저 감기가 아니라 그거 비염수술 해가지고 며칠 안됐어요 제가 비염수술한지 얼마 안되가지고 잠깐만 팀이 왔네 배고픔 탈진 배고픔 탈진 목마름 통조림 하나랑 물 두개 뭐 준수하네요 음 패드를 보낼까? 누굴 보내지? 물건을 가져올 준비가 확실히 되어있는 메리 제인 보낼까? 활력이 넘친다 아무나 보내도 되겠다 메리 제인 보내자 메리 제인 메리 제인 보내자 이케 Christi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 과연 좋은 소식이 올까? 근데 지도가 있어야 되는데. 어, 왔다, 왔다, 신호 왔다. 이제 지도만 있으면 된다. 아, 맞다. 이거 안 갖고 나갔네? 아, 이거. 아, 이거 생존 안내서 갖고 나갈걸. 아이고, 이런. 저거 있었는지도 몰랐네. 테드 목마름. 돌로리스 목마름. 돌로리스 배고픔. 괜찮아. 기회가 또 있지 않을까요? 아직 14일밖에 안됐다. 배고픔. 뭐야. 놈이 우리를 농락한 후 식량을 가지고 유유히 사라졌다. 쥐새끼 아니야? 통조림샷들? 티미가 탐험에서 아무 탈 없이 돌아왔잖아. 녹슨 금속에 매어 손에 상처가 났었다는 거야. 아, 진짜. 근데 도끼로 치료를 할 수가 있어? 이게 뭔 얘기야? 팔을 잘라버리는 건가? 이게 뭐지? 도끼는 왜 있는 거야? 도끼로 치료할 수 있다고? 16일. 어? 야야야. 팀이 아프다 또. 결국 이거 파상품 걸렸네. 목마름. 물주고. 아, 이거. 지도를 만들어버리면 어떨까? 그래. 이거. 탐험 안내서로 지도를 만들 수가 있구나. 크으. 이건 몰랐네. 어? 됐다. 야. 이거 지도. 이거 타웜 안내서가 있으면 좋구만. 역시 책이 짱이네. 전화를 받읍시다. 티미 한 번 보내볼까? 전화 한 번 받아볼래? 좋아 다음에 테드간다 아 이거 좀 아 바퀴벌레는 문제가 안되는데 이거 괜히 썼다가 이거 이거 없어지면은 안돼 이거 일단 버티자 바퀴벌레는 어쩔수 없어 바퀴벌레는 어쩔수 없어 이거 책이 없어질수도 있지 않아요? 책이 날아가버릴수도 있는거 아니야? 블루리스만 목마름? 배고픔? 아 책은 버텨요? 책을 쓰면 바퀴벌레를 책으로 잡고 책은 남는다 그렇구 아 그건 몰랐네 아 킹갓책은 내구도가 쎄하다고? 아아 뭐야 라디오는 이제 필요없지 않나? 아닌가? 아니 그래도 안되 라디오 있어야돼 뭐야 잠깐만 왜 두명이 없지? 근데 나 채팅창으로 나온거 다시 읽어줄뿐이니까 배나진 말아줘 제발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 왜? 메리제인이 못돌아왔네? 책은 왜 보낸거에요? 책 갖고 가면은 더 물건 많이 가져오지 않아요? 책 들고 가면 좋은거 아냐? 아닌가? 편집 giornied 아픔 목마름 돌로리스 목마름 죄악 어? 오 됐나? 군이 원하는 정보를 병 속에 담아놓고 돌아왔지 24일 팀이 아직도 아프네 아 어떡하지 이거 이거 테드가 구급상자 같은거 가져와야 되는데 고장나는거 아니야 이거? 설마 고장나는거 아니겠지 고장나면 망하는거 아니야? 팀이 죽는다고? 아 밥줘야되나? 팀이 밥주자 그래 어 밥줬는데? 아니야 라디오 고장날수도 있다고 오 오 오 다행이다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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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왔다 아빠 아버지 뭘 가져오신거에요 도대체 뭐야 생존 안내서는 잃어버리고 통조림 하나 가져오고 그게 다야? 야 이 개새끼야 야 아 너무한거 아니야? 아 너 밥 먹지마 안돼 너 오늘 별로 밥주면 안되겠어 밥도 먹지마 빈정상했어 지금 돌로리스 보낼까? 이 정도면 반성했겠지? 밥주자 아침에 목마른 배고픔 탈진 목마른 배고픔 탈진 괜찮을까? 아 제발 제발 아 왜 또 왜 오오오 어? 아 안돼 안돼 이거 주면 안돼 이거 보여주면 안돼 보여주면 안돼 지도 보여주면 안돼 지도 망가질수도 있어 왔다 왔다 어? 돌로리스가 이거 생존 안내서 찾아왔네 물 두개랑 생존 안내서 테드가 잊어버린거 얘가 찾아왔네 젊은 남자가 우리를 찾았습니다 어 밖으로 나가야될까 사라진 그의 쌍둥이 여동생을 걱정하고 있었지 음 테드? 아니야 티미가 가자 32일 강도 두목이 그들의 친아버지였다고? 죽는거 아냐? 죽는거 아냐? 총기를 소지하고 있으면 위험문자로 간주한다 어차피 총 없으니깐 상관없다 상관없다 33일 목마름 배고픔 아 이제 밥도 모자란데 큰일났네 이거 나갈까? 티미는 몸도 건강하고 멘탈도 멀쩡해 정말 괜찮아 보여 아닌데? 흐흐흐 보내볼까 한번 그래도? 이거 들고 나가면은 무슨 보너스 있어요 근데 한번 해볼까? 아 설마 설마 죽겠어? 책 들고 튄다고? 책 들고 가면 딱히 좋은거 없어? 목마름 뭐야 없는데? 테드 물 마시고 어 안돼 안돼 두다 마시면 안되지 이제 티미가 이제 가져올거야 이제 물 가져올거야 배고픈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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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나가지 말자 뭐 좀 가져왔니? 어? 가져온거 같은데? 오! 애들 내보냈으니 성인들의 대화를 나눠보자구요 인생은 솔로잉님 만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럴 경황이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통조림 총알 총알 배고픈 마픈 탈진 비밀 아 큰일났다 이거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어어 다행이다 통조림 있잖아 티미하고 돌로리스 통조림 두고 돌로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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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이 없는데 버티자 버티자 버티면 군인들이 우리 구하러 올거야 이제 이제 구하러 온다고 이제 봐봐 군인 아저씨들 우리 구하러 온다고 목마름? 배고픈? 가지마 가지마 아 이거 이것 좀 불안한데? 이건 하면 안돼 이거 하지 말자 이거 이건 하지 말자 존버 존버 이거 괜히 라디오 고장날수도 있어 티미의 상태가 죽은거 아니야?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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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로리스 물 줘야돼 어? 문앞에 뭐가 있다고?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는 분명히 좋은게 들어있겠지? 가방 안에? 들어있지 않을까? 아 물 들어있었네 샤워가 하고 싶다 샤워를 한지 꽤 오래되었어 비누를 하나도 챙기지 못했다 하지만 다른 물건은 써서 냄새를 없애보면 어떨까? 총알로 냄새를 없앨 수가 있다고? 이게 뭔 얘기야? 이거 뭔 미친놀이지 이게? 화약으로? 오 바퀴벌레 잡았다 아 돌로리스 이거 큰일났데 이거? 밥 줘야되겠다 밥도 없는데 이제? 목마름 이 게임 자체가 원래 반공원에서 존버하는 게임이에요 딱히 할 수 있는게 많이 없어요 목마름 어? 가볼래? 물 가져왔네 근데 돌로리스 어디갔지? 돌로리스 어디간거야? 돌로리스에 안보지? 어떻게 된거야? 이게 무슨 조화지? 엄마 납치당했다구요? 야 다 어디가 존버가 뭐냐구요? 존나게 버틴다의 줄임말이야 아냐 이제 온다 이제 군인들 온다 이제 이제 군인들 온다 온다 아저씨 이번에 테드 100골되면 그냥 본버한다고 지나간 이벤트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설명드릴 생각이 있어요 돌정님 5천원 감사합니다 돌정님 5천원 감사합니다 라디오 어딨지? 방독면은 이쪽에 있고 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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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야돼 라디오 아 옌병 라디오랑 지도를 찾아야돼 둘 중 하나라도 있어야돼 아니면 책이라도 자 통조림은 이쪽에 있고 티미랑 돌로리스 이쪽에 있고 라디오 이쪽에 있고 좋아 좋아 방독면이랑 여기 라디오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체스팟 좀 아 비겨좀 아 못 지나가잖아 아 이 개씨발 야 야 아 괜찮아 진정해 진정해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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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왜 일로 갔어 아 좀 진정하고 침착하게 방독면 여기있고 라디오 어딨지? 라디오 저기있는데 아 여기있다 여기있다 라디오 어딨고 이렇게 챙기자고 라디오 챙기고 마누라 챙기고 누란명 챙기고 방독면 챙기고 총이랑 물 챙기고 어제 공중파 강송한다고 한 분 어디갔음? 귀랑 메리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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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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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tube every 데 gusta gardist 2 86 62 무 64 20 beast 21